일본이 최악의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최근 2호 태풍 마와르로 인하여 엄청난 폭우가 발생하는 선상강수대가 일본 전역에서 11번이나 발생하였으며, 뒤이은 3호 태풍 구촐과 4호 태풍 탈인마저 일본으로 향할 것이라는 유럽과 미국 등의 각국 수치 모델들의 동일한 예측으로 인하여 일본은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에이뉴 현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장마철에 태풍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대지진의 기록을 살펴보면 태풍과 대지진이 세트로 함께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 또한 기압의 변화가 클 때에 큰 지진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내일 6월 7일은 일본 대지진을 정확히 맞추고 있는 도쿄대 교수가 6월 7일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였으므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무라이 도쿄대 교수가 뉴스에서 경고했던 지역은 동북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살리쿠에역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동북지역 아오모리연과 이와태연 그리고 센다이 근처의 해역에서 150도의 뜨거운 물기둥이 솟아나오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살리쿠 앞바다입니다. 살리쿠 앞바다는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1896년 규모 8.5의 강진이 이곳에서 발생하여 강력한 쓰나미로 인하여 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1933년에도 규모 8.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8.7m의 쓰나미가 발생하여 3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1933년의 거대 지진은 아우터라이즈 지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서두로 돌려보면, 서두의 이곳 살리쿠에역에서 최근 150도 이상의 뜨거운 물기둥이 분출이 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이곳은 6,600m의 심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뜨거운 물기둥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살리쿠 해역의 해저화산의 문제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저화산의 균열에 의하여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해저화산 마그마의 영향으로 살리쿠 앞바다에서 150의 뜨거운 물기둥이 솟아나오고 있는 것이라면, 살리쿠 해역에서 또다시 거대한 대지진이 발생하여 쓰나미가 큰 피해를 일본에 줄 수가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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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